자, 띄워줍니다. 해당! 득점 2위답게 시즌 6번째 득점을 올렸고 다시 차는 게 전화해보기도 했습니다. 해냈고 크로스 올라갑니다. 그리고 찍었습니다. 그리고 찍었어요, 찍었습니다. BK가 설렘됩니다. 지금... 슛! 또! 아이쿠이 드릴까? 이호시 팀께서 이리 안 왔습니다. 자, 크로스 올라갑니다.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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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제주의 제공권에 대한 부분을 좀 차단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 같고요. 자, 맨발로. 너흡키에 제리치 있죠. 제리치가 직접 슈팅을 할 수는 없었고 떨어뜨려줬을 때 이거는 긴거리니까 가능한 슈팅이었거든요. 아홉골을 터지르는 긴거리 분위기네. 자, 이기재 앞쪽으로.. 이기재입니다. 이번에는 이기재입니다. 이기대가 맞습니다! 맞아요.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잖아요. 걸려넘어졌어요. 그리고 툭 치고 들어갔을 때 김경재 선수가 발을 안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정말 열심히 뛰면서 기회를 많이 만들었거든요. 오승훈 골키퍼 제리치. 오승훈 골키퍼가 먼저 라인에서 떨어졌다. 제리치 다시 나섭니다. 제리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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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치. 고순봉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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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헨리의. 너무 좋은 패스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시킹이 되지 못하면서 미끄러지면서 충돌이 있었어요. 이렇게 치열했던 양 팀의 경기. My physical condition is getting better every game obviously I have to be smart I didn't have a full preseason and I'm still working to get to a full max